안녕하세요. 수험소 전문 리뷰어 카페정훈의 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운전면허 필기 시험 문제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할 거예요. 자, 좀 있으면 수능이 있고 혹은 대학생인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갖고 싶습니다. 운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고 물어보면 크게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편하니까. 두 번째 차가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여행이나 이런 거 말이죠. 세 번째로는 내 이성을 꼬실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나도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면허는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도로주행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실기하고 도로주행은 대부분 학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학원에 가서 등록하시고 따시면 돼요. 그럼 필기는 필기까지 등록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동네에 있는 도로교통단 가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 바로 이 문제집이죠. 문제집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된 겁니다. 책을 잠깐 볼게요. 그럼. 43년 최장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고 돼 있어요. 크라운 출판사라고 돼 있죠? 네, 크라운 출판사 책 리뷰하는 거 맞아요. 근데 43년이래요. 어... 뭔가 오래됐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이게 뭐랄까 공신력이라는 걸까요? 그런 게 있고. 또 아래 보면은 이 책에서 100% 출제되는 완전 합격 끝내주기라고 돼 있어요. 좀 유치한 말빨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100% 출제된다. 자, 다음을 볼게요. 네, 머린말이군요. 어려운 거예요. 네,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겠죠? 전 읽지 않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시험 관리 체계 제도. 제가 아까 했던 말을 어렵게 그리고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나 전 안 읽고 넘어갑니다. 자, 기능 코스 합격 요령. 굉장히 좋죠? 왜? 기능 시험에 대한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으면은 학원 가서 공부를, 그러니까 뭐 슬기로 차를 운전하면서 연습을 할 때도 혹은 내가 학원 안 가고 내가 연습을 하겠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운전 잘하니까. 왜냐? 난 무면허를 한 적이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보시면 어쨌든 도움은 되는 내용이에요. 자, 도로주행 코스 나와 있죠? 도로주행도 역시 기능 시험과 같이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 증시 및 합격 요령. 예, 읽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좋게 설명이 돼 있네요. 그리고 컴퓨터 조작 요령. 시험 볼 때 어떻게 조작했다는 거 있죠? 마우스 대고 뭐 이렇게 모니터 찍는 거 아니죠? 알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웃고 넘어가죠? 이제부터 나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요점 정리. 제가 느낀 건데 다른 책들 중에서는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있어요. 왜 있냐? 운전면허라는 것이 그냥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갔을 때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차를 모르고 도로를 모르고 교통법규를 모르면 뭐가 나요?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심하면 죽죠? 아니면 손해배상, 손괴가 일어나죠? 내가 다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고 너의 잘못, 나의 잘못을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어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없는 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쟁력을 없이 그냥 문제만 풀고 가서 나중에는 주먹국으로 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표지판 같은 것도 나와요. 시험에 만약 안 나오는 표지판을 내가 딱 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게 돼요. 모른다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설명들이 정말 잘 나와 있네요. 자, 이 설명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제가 그 책을 갖고 왔어요. 설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들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어떻게? 단원별로 자동차의 속도, 안전거리, 시행 및 정지, 출제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파트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어떻게 돼 있다? 답이 있어서 바로 내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뭐다? 풀고 틀린 거 체크점하고 아, 내가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답이 뭐구나. 바로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볼게요. 여기 보니까 좋은 게 있네요. 자,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진들은 뭐예요? 시험에 이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사진과 상황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운전면허 시험 100문제 안 돼요. 이 두꺼운, 아니, 보기엔 두껍지도 않네요. 이 얇은 책 안에서 또 거기서 속가내가지고 그걸 본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진정한 오너드라이버로서 거듭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한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 리뷰와 함께 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정훈의 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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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